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전환 사업지로 강원에서는 횡성군과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. 법무부는 인구 감소지역인 횡성과 고성 두 곳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횡성에는 35명, 고성에는 195명 외국인 지역인재의 비자를 장기 비자로 전환할 방침입니다.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을 나왔거나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%인 3,120만 원 이상 소득의 외국인으로 횡성이나 고성에 취업 창업을 하면 5년 거주 비자로 전환되고 향후 영주권 발급까지 가능합니다. 신청은 강원도청이나 횡성군청, 고성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.